지아는 2016년 JYP 계약 만료와 동시에 팀을 탈퇴하였는데 이미 2014년부터 계속 중국 활동을 해왔던 터라 탈퇴 후 공백 없이 중국에서 활동을 이어갈 수 있었다고 한다 엄청난 인기를 얻지는 못했지만 싱가포르의 재벌 아들 엘로이가 지아와 손을 잡은 사진을 본인의 소셜미디어에 올리면서 열애설로 큰 화제가 되었었는데 남자친구 엘로이의 재산이 무려 2조원대로 알려져 큰 화제였다 페이는 솔로곡도 발표했으나 아무도 관심을 갖지 않았고 중국으로 넘어가 각종 예능과 웹드라마에 출연하며 다양한 활동을 했지만 이 역시도 큰 성과를 거두지 못하면서 다시 한국으로 돌아와 케이블 방송 게스트와 모델 등으로 활동하고 있다고 한다 미는 2017년 계약이 만료 죄다 재계약을 하지 않고 JYP를 떠났는데 당시의 모습이 데뷔 때와 사뭇 다르게 살이 많이 찐 상태로 스트레스가 많았던 것이 아닌가 하며 누리꾼들이 걱정을 해주기도 했다 이후 대만의 뷰티 프로그램에 출연하였지만 반응이 없었고 뮤지컬과 영화 등에 출연하며 연기자로 새로운 시도를 했으나 이 또한 반응이 없었고 2020년 3월 프로젝트 싱글곡을 발표했으나 이것마저 대중에게 관심을 받지 못했다고 한다